마라도나 스루패스합니다. 자, 득션 팀! 골!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막힌 스루패스, 골로 연결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적으로 이어졌어요. 오바메양, 두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골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팀을 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코너킥 주어집니다. 머리야, 맞췄어요! 도키퍼 선박! 사울! 페르시치! 디에고 마라도나! 사울! 자, 올립니다. 기회입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콜로콜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열렸어요! 로드리, 길게 보냅니다. 공간으로 찍어줍니다. 찼습니다! 빠졌습니다! 1대1 상황! 좋은 수루 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노려 키퍼와 1대1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마음이 급했는지 득점에는 실패하네요. 연결이 안 되는군요. 오바메양! 로드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은바페! 슈팅! 한더노비치 선방!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싸울! 오바메양! 디에고 마라도나! 받을 수 있을지! 아, 볼 좋네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로드리!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오바메양! 페르시치! 불러나온 볼! 크리스티안 에릭센! 은바페! 라모스!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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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윌리안! 볼 놓칩니다. 로드리!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과연!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싸울! 휘셀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휘셀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킥오프! 오바메양! 오바메양! 은바페! 코널두! 에릭센!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줄꽃을 찾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윌리안! 디에고 마라도나! 끊어냅니다! 라모스! 디부어! 데이빗 백업! 로드리! 코너킥입니다. 코너킥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어디로 보낼까? 슛! 한다노비치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한다노비치!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슈팅! 다시 한 번 막아냈어요! 찔러줍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끊었습니다. 반칙을 다녔습니다. 오바메양! 스루패스! 오바메양! 데블리! 패스의 가로챕니다! 사울 데블이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셈 호날두 뒷공간으로 호날두 슈팅! 한도 노비치의 선방 잘 막아냈어요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한도 노비치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머리야 맞췄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슈팅! 슈팅!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중거리 슛이 가난 선수답게 위협적인 슈팅 보여줍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공간으로 패스 호날두 수비가 붙어줍니다 호날두 데블이 데블이 모라타 모라타 베르시치 콜로콜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콜로콜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위협적인 슈팅! 위협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위협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위협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양 팀 모두 평평하네요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호날두 뒷공간으로 좋은 차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끊어냅니다 가로 찼습니다 과연 호날두 반칙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 번 슈팅 한 번 더 슈팅 만점 중도 막았어요 콜로콜로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양 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대혜영 멋진 선방입니다 했다!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이거 얼마가 되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싸울 좋은 압박입니다 기회입니다 스루패스 스루패스 이 패스는 그대로 끊기빵 아 두윤지 돌렸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짓긴 하네요 직면으로 파고둡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때립니다 아 좋은 차이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사울 데이빗 백업 코널두 데이빗 백업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무승구입니다 자 한준이 해서명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